유튜브 친구들 안녕 원피스 피규어를 소개하는 원피스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피스 피규어는 DX 그랜드 라인 맨 2년 후 밀쥐모자 일당입니다 앞서 소개한 아처제로 밀쥐모자 일당 신세계의 버전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반프레스토의 DX 그랜드 라인 시리즈는 밝은 채색과 입체감 있는 아처제로와 달리 약간은 정적이면서 묵직한 편입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처음 피규어를 수집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라인입니다 크기는 받침태 포함 약 18cm 내외이며 아처제로 밀쥐모자 일당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하나씩 소개해드린 다음 최종 다함께 전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즈는 아처제로의 나미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DX 버전의 나미는 발 자세상 약간 옆으로 기둥하게 보입니다 아처제로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우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